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동물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두들겨 맞아서 아픈 것보다 이 수치감을 느낄 때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지금 모 항공사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난의 여론이 덜 끓고 있는데 이제 땅콩을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죄해 줬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돌려서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런 줄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사무장하고 여성문을 무릎을 꿇게 하고 매뉴얼북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찍고 이런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사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 책으로 손등을 때려서 아파서 마음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가를 우리 겪어보지 않았지만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성경에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스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요나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선장에게 지금 꾸질함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좀 똑바로 믿어라 목해질 좀 제대로 해라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에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면박을 주면요 아마 그 수치심 때문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부금 26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상황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급박한 상황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절망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하고 있을까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뒤엉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무너진 자존심 이게 그 통곡의 원인 아니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두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풍랑 맞는 배 위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선장에게 꾸지람 듣는 요나와 같은 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가 막 바쁘고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의 이런 수치심을 느껴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수치심이 아직도 치유가 안 돼서 마음이 힘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사실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할 수 있는 대로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이 인간이 느끼는 수치심은 인간의 더 큰 변질과 타락을 막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수치심과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묵상을 해보았는데 첫째로요 여러분 사람이 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수치심을 느껴야 할 때 수치심을 못 느낀다면 그거 병든 상태 아닙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잡혀가는데 카메라가 들이대면 막 얼굴을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가다가 아주 중죄를 지어놓고 카메라를 들이대는데도 딱 그냥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 보면 꼭 그냥 병자 같아요 저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저렇게 고개 쳐드는 게 용기냐고 저게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막 수가 틀리면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상대방 애가 좀 비열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놀려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shame on you, shame on you 우리말로 하면 너 부끄러운 걸 좀 알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이 shame on you 그러면 어떤 애들은 상대방의 그거를 겪는 애들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해요 그 수치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상 아닙니까? 그 어린 애가 shame on you 그러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심을 느껴야 할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더 큰 타락과 변질을 막는 아주 좋은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수치심은 치유받아야 할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심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저는 요한복음 8장은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곤 하는데요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한 여성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 보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참 잔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교인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종교인이 율법만 남으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공의로운 착 공의를 내세우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겁니까? 왜 상대방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왜 공의를 가장하고 있느냐고요 종교가 변질이 되면 아주 역겨워요 그 한 여자가 겪어야 되는 그 수치심 수많은 사람 앞에 그야말로 벌겨벗거진 그 수치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막 소리 크게도 안 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가려고 하는 그 비열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그냥 제압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타락했다 어쩐다 해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냥 어른서부터 아예 이렇게까지 다 돌을 놓고 가는 걸 보면서요 그래도 이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다 어쩐다 해도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서현역 앞에 가지고 예수님이 흉내낸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다가 아마 저부터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멋진 말로 군중들을 다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정리가 조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전 이 말씀이 너무 그렇게 감동이 돼요 인간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 여인이 받아야 했던 그 수치심, 마음의 상처 이거를 치유하는 데까지가 예수님 몫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철없던 시절에 참 미숙하게 짝이 없었던 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인데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제 내면의 수치심을 치유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분당 우리 교회 단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누가 저를 괴롭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저를 참소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데? 네까지께 단위 목사할 자격이 있냐고 얼마나 저를 참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마귀가 참소할 때 나는 이 시대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순결한 목사는 없을 거라고 네가 나를 참소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참소할 때 부끄러운 자리에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저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제가 수치의 자리에 머물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제 마음에 늘 울림이 되는 이 로마스 8장 1절 2절 말씀이요 그런 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 앞에 제가 책 잡힐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무서운 정죄의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 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분당 우리 교회 이 많은 교역자들 중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저를 괴롭히는 어떤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제 마음에 늘 주님이 주신 이 사죄의 은총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까지 그 내가 용서를 못하겠냐고 그까지 그 연말을 맞이해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 은혜가 일어나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로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런가 하면 거기서 그쳐서 안 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에게 받았던 그 사죄의 은총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세요 이번 한 해 여러분 아프게 했던 어떤 한 사람 그에게 이 메시지를 좀 들려주세요 집사님 저도 집사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가 정죄가 이렇게 많았냐고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정죄가 많아가지고 한 번 뭐 이렇게 잘못하면 주온 글씨를 그냥 이마에 달고 다녀야 되는 이래가지고 살벌해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데 선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하는 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로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 수치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치유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수치심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렇게 수치심 치유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수치심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다시는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몸부림 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했던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예요 이 두 가지 균형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10대 때보다 20대가 20대가 20대 때보다 30대가 30대 때보다 40대가 40대 때보다 지금이 죄가 죄를 덜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수치의 자리에 덜 그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사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60대가 지금의 이 50대보다 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수치심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요수와 오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수와 오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요수와에게 네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할 일 여러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이제 곧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장정들이 한례받고 요즘으로 치면 수술하고 그렇게 다 누워있으면 적들이 기습 공격이라도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전멸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요수와와 백성들이 이 이상한 하나님 명령에 과감하게 순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린지를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우리는요 납득이 되면 순정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걸 명하는지 설명해서 내가 머리가 끄덕 끄러지면 순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예요 순정하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8절을 보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한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에 이렇게 순정했더니 9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하께서 요수와에게 이러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왜 한례를 행하게 하셨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상에 400년간 치욕에 노예 생활한 거 이게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가난에 도달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치욕의 애굽에서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이루면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네가 가난에 도달하는 꿈을 이루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면의 애굽의 치욕을 치유받아야 된다 애굽의 수치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인 한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관점으로 제가 살펴보니까요 참 많은 메시지를 제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 큰 집, 비싼 차, 전쟁의 승리 우리의 우선순위는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느냐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 내면 세계의 치유예요 내 내면 세계가 치유되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는 이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우선순위 중 첫 번째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이고 뭐고 전쟁 치르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요하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에서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금 가난에 진입해가지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데 반대로 그 바깥의 적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에요 바로 지금 기회 아닙니까? 이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상황에 좋아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우선 이 한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진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이런 제목의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성경에 거룩한이라는 단어 이제 이 저자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홀리라는 이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게다가 거룩함, 거룩하게 하다, 성화 이런 식의 파생 단어까지 합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700번 이상 언급이 된대요 레미기 20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요하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요수와 3장 5절입니다 요수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이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이한 일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녀서 거룩을 잃어버려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기이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될 구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한마디 한마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오늘 사업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제가 이 중요한 걸 아껴서 한 주에 하나씩만 내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주에서 그냥 다 쏟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해보셔서 알지만요 행복을 쫓아다니면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추구해서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샬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절대순종이라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본문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장정들에게 이 한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건 전쟁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이건 절대순종이에요 제가 방금 절대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딱 두어로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절대순종의 대명사 세상의 처녀에게 네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방식을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애 한 다섯 여섯 낳은 권사님에게 이런 제안하면 이거 대박인데요 결혼 안 한 처녀에게 이게 그 당시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건 이거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보면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앞에 있는 주의 여종이오니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순종은 절대신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은 난 망하는 길로 인도하실 분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뢰가 절대순종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느냐고요? 다 그절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요 그날 마리아가 노 못합니다 나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냐고요? 모험하는 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말 안 되는 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머리로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고 살면 대가지 불도 없는데 영적인 풍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이야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분당 우리 교회 1만성도 파손 운동 이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인큐베이터 교회 이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제가 어떤 꿈꿍에 있어 가지고 이 뒤에 떡 다 감추어 놓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육관 위에서 헌금한 적 없습니다 계산한 적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있든 없든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해라 작은 교회에서 11조 드려라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설날에 시골 교회 가시면 거기다가 헌금하고 와라 거기다 11조 해라 여기서 한 것으로 쳐드리겠다 여전히 계속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섬기면 용기 있게 다르게 섬기면 하나님은 이 교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등목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계산 그만하시고요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자 10편 3편 6절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인이 진치고 있는데 안 두려우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단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그냥 끙끙 앓고 빛빛 그러고 드러누워 있으면요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다르게 살 용기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우리 마음에 담았던 10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의 굵은 표시를 해야 돼요 다음 안 믿는 사람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다음 이게 믿음이에요 수치의 자리에 빠져 의기소침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다음을 뛰어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는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은혜라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궁사력으로 또 상대방의 떨어진 사기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치르는 거예요 장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올무에 빠져 있는 아단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옷을 하나 지어 입히십니다 3장 21절 요호와 하나님이 아단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 이 은혜의 옷을 입히기 전에 아단과 하와 스스로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슨 조치를 취하는가 하니까 장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여기 두 종류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이 있습니다 이 두 차이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럿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 지혜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잠시 수치를 피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곧 더 큰 수치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지혜로 만든 내가 내 수치를 피하려고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더 큰 수치를 가져올 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이 가죽어 그리스도로 덧입는 이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은혜의 찬송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바뀌어서 지금 그게 아마 540장인가 그럴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세 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작사한 분 스토리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곡을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분은 참 불행한 삶을 산 분이에요 태어나고 6주 만에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펄펄 끓고 열이 너무 끓으니까 이게 눈으로 가서 어린아이가 눈이 시뻘게 충혈이 되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이게 눈이 시뻘게 진 그것만 보고 이게 독감인데 눈병으로 오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조치가 잘못돼서 부작용을 일으켜서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요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는 자식 돌볼 겨를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느라고 이 어린애를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자란 게 크로스비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참 믿음의 뿐인가 봐요 크로스비가 그 할머니의 신앙을 보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이 540장 찬송을 만든 작사하게 된 배경을 그 책에서 설명하는데요 크로스비가 54세가 되던 어느 날입니다 이분이 신시네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요 이 곡을 작곡한 분이랍니다 윌리엄 도온이라는 사람 집에 묵게 되는데 신실한 크리찬끼리 밤늦게까지 하나님 받았던 은혜에 대하여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크로스비가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읽었답니다 히브리오스 10장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날 밤에 이 말씀을 읽다가 크로스비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작사한 게 바로 이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크로스비가 영어로 썼던 원문 그대로를 제가 직역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더 자라길 원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후렴에서 저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끄소서 주여 주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로 저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끄소서 주여 주의 귀한 보혈 흘리시는 옆자리로 우리 번역에는 이게 뉘앙스가 잘못됐습니다 후렴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게 꼭 주체가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는 뉘앙스인데 크로스비는 정반대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크로스비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를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까이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난지 6주 만에 실명하고 난지 1년 만에 아버지 먼저 하늘 날아가시고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주자 하면 발걸음 하나 뗄 수 없는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드로우미니어로 드로우미니어로 내 윤리와 도덕과 내 의지를 가지고 만든 무화과놀잎은 잠시 내 수치를 피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더 큰 수치로 나를 몰고 가는 걸 내 평생 경험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엮어 만든 무화과놀잎이 아니고 드로우미니어로 드로우미니어로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며 아버지 피곤한 삶 또 한 번 더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드로우미니어로 드로우미니어로 아버지 저는 힘이 없사오니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 여러분이 경험했던 수치심, 부끄러움, 상한 자존심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걸 주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지난 한 해 돌아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결론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크로스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우리가 세워야 될 가장 최우선순이 은혜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달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수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잡던 그 여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죄함으로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에게 참소당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있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제기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치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은혜의 감격이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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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려 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명작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답의 것이 에베셀에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주님 주어진 그 사무신을 가수다마다 주님의 은혜로 좀 철배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입니다 지난 한해 왜 우리가 이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빠졌을까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수치의 자리에 빠졌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치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여러분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드로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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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십자가 가까이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해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아팠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 주님 십자가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해 하나님 새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은혜 가지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로스비가 작사한 그 찬양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죽게 가오니 믿는 맘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지에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지에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나를 정쾌하소서